아 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나온 보는 게 이제 보는 게 이제 진짜 시끄러지겠어. 아 시끄러지겠어. 정신없네. 뭐야. 아 이거 걸리면 어떡해. 나 진짜 몰랐어요. 다시 마세요. 나방이 떨어졌는데. 저의 별명이요. 먹보미. 20시간 공복이 제일 힘들었대요. 하루를 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루를 오늘 이 피자를 하루치를 먹으면 돼요. 맛있어. 단호박이다. 정국이가 진짜 생각나겠다. 진심으로. 그래요 언니. 먹은 만큼 힘내야지. 화이팅. 그런데 또 언제 가보겠어요. 그래서 그런 도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괜찮아요. 먹으리만 해. 이걸 먹고 싶다. 해볼래? 네 저도 먹어볼래. 음. 맛있는데요. 맛있다고 심지어? 가져가요. 밍밍할 텐데. 맛있어? 시원해. 깊어. 깜짝이야 그냥. 여기 또 있다. 맞네. 되게 맞네. 여기에 라면 끓여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벌써 맛있겠다. 고구마 같구나. 생고구마. 생고구마. 여기 와봐. 약간 생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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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거를 구워 먹어? 이거를? 이거를? 삶고 구워 다 먹어야지. 이거는 먹어야지. 오케이 가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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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모빠냐. 보미야 이게 위에 빨간 줄 이거いい, 이거 이게 갓 잡아요 이거. 이걸 뽑아야 돼. 미안해. 미안해. irst. 아 미안해. 아. 힘 내봐. 그렇지. 오우. 쌍꺼 쌍꺼. 쌍꺼이 있어? 아니. 쌍꺼. 야 얜으면 완전히 뭐 하수호인데.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와우. 내가 봐. 이거 봐 이거 봐. 인 모 instructions. 世 образ. 먼저 드세요. 아니, 아니, 아니. 물어, 물어. 어, 이도 좋아. 이도 좋아. 이도 튼튼해. 그럼 20밴드. 그럼 20밴드. 맛있다. 여기다가 담아요, 우리. 담을 데가 없어, 우리. 서녀야. 너 와봤니? 와봤니? 연습했니? 너 뭐 갔어? 이거, 이거 놔두고. 저보다 원래 더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알았어. 말버레 쏘여봤어? 아니요. 담아? 직진, 보미 직진. 보미 직진. 담아. 네? 아까 여기 보이지, 골짜기. 보인데? 보인데. 어, 물고기 있어요! 물고기 엄청 많아! 그래? 얼마나 해? 요만한 거, 요만한 거. 괜찮네, 보미 잘 찼네. 보미가 잘 찼네. 잘 찼네. 잡았어! 야! 야, 잠깐만. 내가 지금 나무 때문에 힘들어. 익었어? 어때?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 익은 거 처음 봤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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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은 것만. 깎으려고? 네. 정말 체질이야. 사냥봉릉이 있어. 너 몸 근질거려서 어떻게 살았니? 괜찮아요. 작살 자게 쓴다고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 이건 너무, 이건 무슨. 응, 그런 거 잡으면 되겠다. 장어. 장어. 우와, 다른 세계 같아. 저거는 어떻게 까요? .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섀야. 가지마. 가지마. 여기 엄청 많다. 거미토 거미토 거미토! 무서워도. 무서워하도. 드려워도. 드려워. 화이팅! 와, 내가 정글 오기 전에 원래 톱을 내가 왜 사지 이랬는데 와보니까 톱 없이 못 사네. 그런데 여기서 큰 거 어떻게 싸요? 좀 매려워요. 방 갈라볼까요? 오, 오추 같아요. 아! 깜짝이야! 왜, 왜? 정말 이거. 오추? 진짜? 막 세진 않는데? 완전 세인데? 엄청 세. 도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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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tecn 먹었니? 와, 다에. 와, 진짜 대박. 정말 잘 먹는다. 와, 진짜 너무 Speakery. 안 치대, 아이? 왜 왜? 좀 tier 가서. 깨전에 바닥에 한 번 빠진 적이 있어서 아예 물이 무서워해요. 그래서 또 폭포 쪽 가면 깊다 그래서. 진짜 너무 추운데요? 아, 감사합니다. 오, 야, 야. 머리. 뜨거워, 뜨거워. 이거 맛있어, 왜? 이 한 입 왜 이렇게... 저희는 개 잡을게요, 개랑. 멧돼지 있으면 멧돼지 잡고. 용지 동물. 못 잡을 것 같아. 어리나도 잡아야 할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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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같이 생겼다. 그런데 뭐 이렇게 다 먹지는 않네요? 그냥 있는 거 다 먹는 줄 알았어요. 아, 얼벌레 먹지 않네. 해놓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 아, 벌레가 내 입으로 들어왔어. 미안해요. 아, 진짜 놀랐어. 에이, 무서워. 진짜 바나나라도 먹고 싶어. 다 먹다가 찾았어요, 나뭇잎에서. 진짜? 대박. 먹어도 되겠다, 끈에서. 이거 진짜 그거다. 우와, 그림 같은.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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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자에 딱 뭐야. 이거 내가 잡은 거다. 앞다리 되게 떨어진 거야. 이거. 짠 할까요? 짠? 짠. 짠. 이야, 이게. 소소하지 내 사이에. 베리 우리가 한 마리 이상씩 먹을 수 있게 잡아서.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맵고함이 들어가 있어서. 진짜요? 맛있어. 맛있어. 진짜. 와, 이것도 맛있는데 이거 얼마나 맛있다는 거야. 얘는 이러고 먹어야지, 진짜.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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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다리. 이게 1등입니다, 이게. 이게? 찝겨발. 너와 나 지금부터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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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두, 세. 환발. 소소소. 야, 보이. 소소소. 야, 보이. 야, 보이. 지금 나 여기 묻은 거 잠깐 스쳤는데.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우와! 우와! 제가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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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 된다. 음... 너무 맛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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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way blind. 자석이 knocked 쓸 수 없어졌다고? 이게 좀 떠acts 해. 제 приш을 여기에 모자에 왔습니다. 우와, 예절학! 여기는 herzlich입니다. I'm Rob lovers. 밥이 형이 좀 멋있어 보여 다 먹어요 뭘 또 잡으면 돼 요즘 오늘 정말 이제부터 추억이 나중에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 오늘 진짜 이거는 굶어서가 아니라 진짜 맛있었어요 그 아까 그 홍코너 홍코너 크랩 진짜 어제 잡은 거 다슬기 같은 거예요 술 말아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아침이었지만 초롱언니 괜찮아요? 많이 나아졌어요? 앉아서 좀 쉬고 그릴 만들고 지금 조금 쉬고 있어요 뭐가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그래도 나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다녀오세요 출발할 때 갑자기 저희가 어딜 가든 비는 쫓아온다고 해서 저 피지 올 때 하루도 안 쉬고 비 계속 왔던 거 알죠? 심지어 오늘도 아까 배 타면서 이슬 비라도 조금 내렸었잖아요 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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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코스가 제일 재밌어요 나 무서워 무서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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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겁이 나서 진짜 발도 못 닿는 거였더라고요 문기가 너무 세서 그때는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보자마자 정말 위험했겠구나라는 걱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보자마자 자연은 진짜 무서운 거 같아요 아 이쁘네 그림같아 날씨도 너무 좋았고 그때 셋이 진짜 너무 신났어요 깊은 물을 무서워해요 아 근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 그렇게 깊은데 들어가는 걸 해요? 이랬거든요 아 하게 된다면 연습은 한 번도 꼭 해야죠 물과 점도 친해지기 위해서 수준 교육을 받았던 보미씨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는 뭐 하세요 지금 뭐 하세요? 10초 남은거 불과하지 마 노노노 왜 치와있지? 신기하다 요거 화이팅 직접 보고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헛받지지 않죠 아직 꺼여져? 아 그래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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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차가워 우와 차가워 감독님 저의 뱃고기 차도 좋아해요 알겠죠? 엄마 우와 우와 물고기도 진짜 막 몇천 마리가 막 내 옆으로 지나다니고 내가 막 물고기를 같이 친구 된 것 같고 원래 진짜 물을 무서워하는데 너무 이쁘니까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계속 들어갔어요 힘들어 죽겠는데도 계속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힘들어 죽겠는데도 계속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인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와 너무 멋있었어요 그 전날의 힘듦이 싹 사라졌던 순간이었어요 그때가 진짜 와 근데 진짜 짱이다 오빠 저기 한번 가서 폭포 맞아봐요 에? 그 전툼은 등을 맞았대요 너무 무서운데? 폭포 들어갈게요 그래요? 그래요? 하하하 진짜? 하하하 어? 긱고기가 있는데? 야 깜짝이야 뭐야 어? 긱고기가 진짜? 긱고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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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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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shines 가볼 수 있다! 가볼 수 있다! 화이팅! 화이팅! 다가가! 다가가! 다가가가! hydro기가 잡아주세요. 뭘 해도 안 되죠, 지금. 뭘 해도 안 되냐고? 네. 야, 보미야 너 진짜 예쁘다. 장난 아니야, 대박이야. 40점으로 나오네? 40점으로 나오네.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일까? 40점으로 나오네. 조금 뜻이야, 앞으로 주자. 초롱아, 너 이제 거기 앉을 거 봄 이리로 오라 그래 봐.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정말 40점으로 봐줄게. 초롱아. 아, 이쁘네. 저도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이쁘면. 아, 이쁘게 나와. 진짜 이쁘게 나와. 다 보고 있는데 지금? 보미, 보미, 보미. 애교야? 보미가 초장 먹으려고. 야, 초장 먹으려고 우리 불쌍. 아, 이쁘게 나와. 좀 길게 갈게요. 나 몰라. 자세히 잡았다. 시동검다, 시동검다. 자세히 잡았다. 번 쏟아줬다, 번 쏟아줬다. 아, 나 몰라. Are you ready? 네! 왜 그래? 야, 이걸 줘야, 이걸 줘야. 야, 둘이 줘야, 둘이 줘야. 야, 둘이 줘, 둘이 줘야. 야, 둘이 줘, 둘이 줘야. 아, 셋이 줘야. 야, 셋이 줘야 되겠다. 와. 뗀새 있는 거야? 뗀새 있는 거야? 야, 이걸 줘야 해. 어떻게 저렇게 움직여? 시원하게. 와. 야, 어? 양념 부작진. 야, 이거. 야, 이거. 나,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그 약속 안 씹히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냥 이가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막 들어가요. 진짜로 이게 혓바닥으로도 비서질 정도. 어때요. 이번에 좀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는다. 음 고유랑 같이 먹어봐. 고유랑 같이 먹어봐. 이게 제일 맛있다. 형기 형 멋있어. 형 형 형 형. 이번에 좀 맛있는 거. 이거 뭐야 뼈 아니야 뼈? 어 그 노릇뼈 노릇뼈 노릇뼈. 어 그 노릇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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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릇뼈. 노릇뼈 노릇뼈 노릇뼈. 에이 뼈네 에이. 이거 노릇뼈 엄청 빠르네. 근데 그걸로 패면 좀 잔인하지 않아요? 닭도 살려면 날아야지. 저 얘네. 야생닭이라. 다른 새들도 있겠다. 오늘 금리를 얻겠다. 오늘 금리를 얻겠다. 우리만 다른 안고. 근데 여기 다. 뱀이다. 뱀이다. 뱀 진짜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뱀술. 딱 한 번도. 뱀술이 진짜 됐나? 이거 앞에 있네. 이게 뭐예요? 이거 물에다가 이렇게 튀어 먹으면 맛있겠다. 과일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거 튀어 먹으면 맛있겠다. 과일같은데 그게 아니라. 맛있어? 긍정하였어요. 긍정하였어요. 뭔데 너. 이거. 우리 받다가요. 어디있어. 그 정도야? 왜? 긍정하신데. 뭐봐 언니. 이거 뭐냐면. 사과 같아요. 한국에 뭐 진짜 있으면. 그렇죠 언니. 진짜. 편하게. 초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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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렛. 보미야 초콜렛. 보미야 초콜렛. 보미야 옆자기를 보미야 초콜렛. 보미야 초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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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렛. 야 회심에 돌려줘. 뭐가 자꾸. 아우. 떨어지겠는데. 진짜요? 진짜예요? 사람 떨어지겠다. 야 썩은 거. 진짜 진짜. 하나 떨어졌어. 썩은 거 다 떨어졌다. 그런데 이러다가 저 나무가 부러질 수도 있겠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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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셋. 야. 하나 둘. 잘했어 잘했어. 하얀 것만 빨아먹으면. 잘했어 잘했어. 초콜렛 초콜렛 초콜렛. 말려가지고. 맛있다. 과일 맛이 다 똑같네요 여기는. 봐봐. 잘 어울리네. 잘 어울려. 이렇게 봐야 되잖아. 봐봐. 봐래? 봐래? 저 진짜 무거워요. 얘 그 큰 만세기를 잡았는데. 비쑥이 때 제가 살이 막 쪄가지고. 오빠 미안해요. 잠깐만. 저 진짜 생각도 많이 나가요. 뭐야 뭐야. 어 뭐 있다. 숨이 들려 숨이 들려. 뭐야. 파란색 꼬리 있고. 새끼야? 새끼는 아니고. 두 마리요. 두 마리? 아니야. 새끼는 아니고 약간 손바닥만 해요. 야 이거 진짜 소요라고. 진짜? 그냥 집처럼 해놨네 새 집처럼. 안녕. 네 됐어요 오빠. 감사합니다. 누가 있어요 저랑? 누나가 할 줄 아는 거로. 저 뭐요? 그 싸이 형의 육베이. 아. 자. 여러분 두 밀을 먹고 싶지 않습니까? 먹고 싶어요. 후! 새로워서 미치겠어요. 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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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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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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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멋있다. 요생남 요생남. 이렇게 해가지고? 수염 많이 자르더라. 히프님 두 개 넣어요. 히프님 두 개 넣어요. 너무 맛있다 근데. 리액션 대박이네. 난 잘라서. 너무 맛있다. 그 정도면 튀긴 거 아니에요? 우와! 자! 약간 튀긴 건 있는데. 쫀득쫀득한 게. 맛있게 튀길래? 맛있게 튀길래? 토란토란. 절큰해서. 튀어서 이렇게. 음! 맛있어? 감자 같아요. 국물이 진짜 예술이었어요. 얼큰해가지고. 우리 엄마 릴레이로 노래 불러요. 지금 이 상황을 부르는 거야. 오빠 기타에 맞춰서. 만들어서. 똑같아요. lässt지 밝아낼 wrote. 먼저 연습을 보면 뭔가 사작났는데. 잠깐 기다려 gravy. 됐다 됐어? 여기선 ل Performance. 저기 두 개 중 정답은 플로리다 지금 봉지. 아 저는 열려 해줄 수 없는 개 yr demanded. 너 왜 이렇게 잘해? 그거 너무 잘해, 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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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대로, 좋아 좋아 한국 가면 너무 생각이 나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뮤지컬 아닌 뮤지컬 너무 너무 보고 싶을 것만 같아 좋다, 좋다, 좋다 어, 어, 어 호랑아, 너 안 써? 봐봐 이건 거의 집착이야 이건 거의 집착이야 아, 됐다 우와 엄마야, 어떡해 이렇게 트리 맛있어 이제 익기 시작하면 돼 이제 익기 시작하면 돼 먹어봐야 돼 우와 너무 맛있어 이거 봐 그거 뭐야, 그걸 꺼내고 진짜 환상적이었어요 진짜로 내 입맛에 맞아서 그런가? 아뇨, 나도 맛있었어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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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었어 너무 맛있었어 진심 맛있었어 빨간 색깔을 먹어야겠다 너가 먼저 먹어 아, 이 주황색으로 너 단 거 먹고 싶지? 아니요 많으시네 태권도 삽니다, 학기도 삽니다 원래 유단자들은 싸우지 않아요 고수는 고수로 알아보아 아니요 항상 이해 항상 대화 대화와 배려와 소랑원이는 저의 중장입니다 사탕수수랑 속 엄청 속을 알고 계세요 우와 실화입니다 네 재계약하는 게 솔직히 모두의 인생이 다 걸린 거여서 맞춰가는 데 좀 힘듦이 있었어요 그냥 나 믿고 그냥 한 번 우리 재계약 한 번 더 하자 이 말에 그 말에 힘이 굉장히 많이 돼서 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꿈이 생겼어요 다 채집을 다 이렇게 종류별로 다 이렇게 종류별로 왜 집 앞에 나도 코코넛 크랩 잡아먹고 닦았어? 저 못 닦았어요 봄이 아침에 갔다가 어떻게 이를 맨 땅이? 칫솔 치약을 이렇게 쓰시는 거 없나? 근데 혹시 몰래 진짜 미백될 수도 있어요 아, 진짜 너네 많이 변했다 하하하하 대장 빼니까 비린내는 확 난다 어, 냄새 난다 어, 냄새 난다 아... 옴메? 어, 어떻게 봐 우와 이거 생각 없어 어휴... 이모라니까, 여기 아름다워 아, 멋있다 지금 앉아 있는 거 이 정도면 주인이야 이 정도면 주인이야 이 정도면 주인이야 이 정도면 주인이야 아이고, 깔 들어가자마자 느낀다니까 그러지? 그러지? 버터맛이 틀 줄 알지? 그러지? 이거 뭐지?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음... 음... 맥주 죽었대 아, 왜 갑자기 제 생각 아니야? 몸에 좋은 거 많아요 전복? 으음... 전복 끝났어 하자식아, 내가 이렇게 감으면 더 작은 것 같아 계속 붙잡다 오빠, 나 팔에 한 번만 감아주면 안 돼? 오빠, 나 팔에 한 번만 감아주면 안 돼? 어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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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압 받는 것 같아, 지압 하하하하 마사지? 응 어, 귀여웠다 귀여웠다 아, 나 제일 싫어해 오, 조심해요 어, 얼굴 뜯지 마셨나 근데 재미에 약간 지금 할 때 예쁘다 하자식아, 겁이 없구나 정글 오니까 이게 무서운 게 없어졌나 봐 그렇지 지금 살짝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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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지금 강남은 아무것도 아니었네 만지는 건 괜찮은데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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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가 만약에 다시 정글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이런 경험은 전 앞으로 살아가면서 못 해볼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이런 좋은 꿈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가こう 와 AMAN 없다